팔란티어의 63번째 영상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영상일텐데요. 이번주간 팔란티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팔란티어 주주들이 기억해야 될 팔란티어에 관한 몇가지 지표들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팔란티어야 너도 한번 달까지 가볼까? 팔란티어 to the moon! 팔란티어의 63번째 영상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팀장님, 미즈놀 팔란티어 영상 몇번째까지 올릴거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즈놀이 약속한 10년동안 미즈놀의 채널이 마지막 마무리될 때까지 팔란티어 영상은 계속될거구요. 아니면 팔란티어 1000불 찍을때까지 팔란티어에 대한 분석 영상은 계속 가져갈 예정입니다. 금요일 팔란티어 24불 03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또한 질문을 합니다. 팀장님, 팔란티어가 이렇게 좀 시원하게 팡팡팡 못 가나요? AMC처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올라가면 급하게 떨어집니다. 정상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것처럼 주식은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 주식이거든요. 급하게 올라가는 것 정말 중요한거 아닙니다. 좋은거 아닙니다. 특별히 갭 상승하는 것, 갭 하락하는 것의 전조입니다. 최근에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는 증권주들 한번 보십시오. 골드만삭스라든지 티커 GS, 모거스텐이라든지 티커 MS. 굉장히 완만한 상승.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데요.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 것 모른다고요. 하루 1%, 2%씩 올라가는게 열흘만 가면 20%가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오르는 종목들은요. 내릴 때도 절대 급락이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최근에 팔란티어 모두 참 좋습니다. 일단 차트만으로 봤을 때도요. 드디어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원점? 자, 2021년 1월의 원점. 와우, 2021년 1월 4일 가격대까지부터 올라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 다시 그동안 마이너스가 다 퉁쳐진 겁니다. 2021년 1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 원점까지 다시 돌아왔는데요. 자, 이러한 저희 미지노래 견해와 일치하는 리포트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이 영상 밑에 링크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가 좀 약하신 분들은요. 괜찮습니다. 요즘 구글의 번역 정확도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구글의 영어 번역 툴을 이용하셔서 그 리포트들 계속해서 읽어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학창시절에 친구가 방학 끝나고 와서는 일본어를 곧잘하는 겁니다. 말은 잘 못하는데 알아듣는 걸 잘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야, 너 어떻게 일본어가 이렇게 늘었어? 그 친구 대답이 걸작입니다. 일본 야동을 많이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공부를 좀 했더니요. 귀에 쏙쏙 들어오더랍니다. 여러분, 야동을 보시든 뭘 하시든 자기가 관심 있는 부자의 외국어 공부는 그런 몰이베이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 리포트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팔란티어는 2021년 1월 출발점으로 다시금 돌아왔다. 근데 저는 지금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두 가지 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난 1월달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조금 너무 급하게 올라간 감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급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치 우량 증권주, 우량 은행주처럼 차곡차곡차곡 쌓아서 저까지 올라왔다는 것 팔란티어가 급격하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수많은 매물대를 지금 계속해서 소화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번 영상도 말씀드렸는데 팔란티어의 장중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센트별로 물량이 엄청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소화하면서 때로는 강력한 물량이 밀리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일주일 동안에 지나고 보면 팔란티어는 자기 역할에 소임을 충분히 다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위나 조정받아서 많이 밀린 날은요. 그 다음날 어김없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굉장히 좋은 모습. 두 번째는 내일부로 팔란티어의 내부자 거래가 끝난다는 겁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작되었던 인사이더들의 거래가 끝나는데요. 대부분 스타크 옵션으로 받은 팔란티어 직원들이 매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들을 저는 탓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내부자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팔란티어가 이 정도 가고 있었다는 게 참 기특하고 대견한 거죠. 그렇다면 시장이 아주 안 좋지 않다. 다시 좀 편하게. 시장이 아주 나쁘지 않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월요일 이후에 팔란티어는 더 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 주식은 언제 오릅니까?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매도보다 매수가 많을 때 오르는 게 주식이고요. 주식은 언제 떨어집니까? 바이보다 셀이 더 많을 때 떨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렇다면 6월 7일 월요일 이후에 팔란티어는 이제는 좀 더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해드렸는데요. 120일 이평선만 뚫으면 쫙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팀장님 정말 궁금한데 다른 건 몰라도 팔란티어 팀장님 언제 파실 생각이세요? 그런 어려운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상승 추세선이 끝날 때까지 안 팔 건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에게 물려줄 때까지 안 팔 겁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볼륨을 줄이거나 또 볼륨을 높이거나 또는 이익 실현을 하거나 하는 매도는 저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팔란티어의 모습을 보면 27불 때까지는 굉장히 힘겹게 갈 것 같아요. 굉장히 매물대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전반기에 거의 끝나가거든요. 6월인데.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6월이 끝나기 전까지 저 갭은 맺었으면 좋겠어요. 31불 40까지는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 아무리 못 가도 이번 달에 29불까지는 저는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더 큰 욕심을 부려보자면 이번 달 아래 저 전고점 45불을 좀 뚫거나 터치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40불 위에서 이제는 BAC라든지 MG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과 주가의 가격을 항상 맞추면서 함께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그려봅니다. 지금 보시게 되는 이 차트 보면은 자 보십시오. 그냥 구글에서 에스티메이 친 게 아니라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건데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팔란티어는 2021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9%가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이는 작년 전에 예상했던 45%보다도 훨씬 더 많은 4% 이상의 증가율인데요. 2021년이 8억 달러의 실행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021년 2월 매출 성장률이 43%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바로 3억 6천만 달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의 숫자보다 팔란티어가 향후 4년 동안 30%의 성장이 지금 예상된다고 하는 시장의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팔란티어를 굉장히 좋게 보는 데서 얘기한 게 아니라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래서 보면 이 녹색 차트 보세요. 롱토모로 봤을 때 2025년에 팔란티어의 레비뉴 매출은 총 4빌리언이나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8억 달러. 2022년에는 1040만 달러. 30% 성장. 매년 30%씩 지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 더불어 지금 존 로즈라고 하는 친구가 쓴 리포트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팔란티어와 동급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스노우 플레이크라든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세일즈포스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독, DDOG, 그 다음에 알트릭스, AYX, 그 다음에 스노우 플레이크, 그 다음에 스플렁크 SPLK라고 하는 동급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보안,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의 종목들과 함께 같이 팔란티어를 지금 비교한 차트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위쪽에 있는 오렌지 칼라는 스노우 플레이크이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좋은 종목의 평가 기준을 같은 섹터별의 종목들이 많이 빠질 때 덜 빠지는 종목이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스노우 플레이크와 팔란티어의 차트 모습이 굉장히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스노우 플레이크 조정받을 때 팔란티어는 굉장히 선방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월 21일 전후로 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팔란티어만 독보적으로 갈 수는 없고 저 5개 종목 군의 섹터의 움직임을 함께 와치리스트에 넣고 주시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물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팔란티어가 갖고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이 리포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리포트의 저자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지만 자기가 한때 정부에서 이런 팔란티어 기업과의 계약을 하는 정부 부처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공개적으로는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방위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는 프로그래머 또는 엔지니어 기술자로 구성된 스태프들과 함께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계약이 되는지 실질적인 인사이더의 멤버였다고 하면서 그래서 더더욱 자기는 팔란티어의 모습이 믿음직스럽고 그리고 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성장성이라든지 지금 차곡차곡 해내어가는 모습이라든지 팔란티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적 자기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는 믿음이 가고 그래서 이런 리포트를 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달라진 팔란티어의 모습 중에 하나는 야후 파이낸스의 팔란티어 기사들이 종종종종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은 팔란티어가 거의 무시당하는 종목이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팔란티어의 정말 특별한 호재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저 정도보다 약한 것도 다른 종목 다른 기업들은 기사를 띄워주는데 팔란티어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냥 외면해 버리는 모습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팔란티어가 조그만 기사에도 지금 계속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최근에 팔란티어가 여러 스펙주들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좀 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거는 사실 큰 또 뉴스거리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팔란티어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즉 외연의 확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더불어서 팔란티어가 러셀 3천 지수에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러셀 3천 지수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제가 자료 링크도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팀장님 뭐 S&P500도 아니고 러셀 2천도 아니고 러셀 3천 갖고 그러세요. 천리길도 한 그릇부터입니다. 러셀 3천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보다는 훨씬 좋잖아요. 러셀 3천에 되고 그 다음에 또 러셀 2천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P500이 되고 그렇게 차곡차곡 그가 팔란티어가 자신의 길을 밟아간다고 한다면 팔란티어의 성장성이 얼마나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러셀 3천이라고 하는 그 순위에 들기 위해서라도요. 팔란티어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3천 개의 회사 가운데 주가지수, 시가총액 모든 것들을 고려한 가운데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그 위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찌됐든 팔란티어에 대한 이런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팔란티어를 사랑하고 끝까지 팔란티어와 함께 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팔란티어가 기다림에 대한 선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팔란티어가 정말 야금야금 달라라까지 가서 달을 따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팔란티어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이 있으면 오는 대로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시장 오늘부터 플랜 잘 짜셔서요. 좋은 결과 얻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번에 새로 입구된 자동차 차량용 비상탈출용 안전망치와 안전벨트 절단기가 함께 포함된 툴을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개뿔 뉴스때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건 차량에 비치해 두고 다니시는 거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혹시라도 사고 났을 때라든지 차의 문이 열리지 않는데 급하게 탈출해야 될 때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안전벨트를 끊고 그 다음에 차 안에서 창문, 차 유리창을 깰 수 있는 안전망치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테슬라 문이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사망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자동차 모시는 분들은 필수품이고요. 전기자동차 아니더라도 한나씩 꼭 차량 안에 비치해 두셔서 사고만 두지 마시고 항상 시뮬레이션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가정에 있는 차량 한대씩 꼭 비치해 두시면 그래도 여러분 혹시나 있을 거에 대한 대비한 안전창치입니다. 저 미즈놀 팀장도 주문해서 저희 가족 모든 차량에 한대씩 비치해 두었습니다. 그럼 많은 주문 바라고요. 주문하실 때 주문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채팅창을 통해서 단톡방으로 초대해달라고 하시면 라니멍 사장님께서 여러분을 미즈놀이 운영하는 라사모 채팅방으로 초대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